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성쌤입니다. 자 2월 1차 시험을 대비해서 특강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2월에는 시험이 총 3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대박달이 된다면 그게 대박달이에요. 그래서 뭐 언제가 대박달이냐 라는 것에 대한 논쟁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 아무도 모르니까. 뭐 나는 안다. 몇월달이 대박달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저보다 사기꾼들입니다. 거짓말이에요.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만약에 근거가 있다면 한번 들고 가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범위 내에서 말이 나오면 그게 대박달이고요. 내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조금 적게 나오면 그게 대박달이죠. 그래서 정기토익은 한 두세 번 정도는 연속으로 처벌하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시험. 시험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운도 크게 작용하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장 맞는 시험을 이렇게 만난다면 그게 대박달이 되는 거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은 2월 2일이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축구가 있습니다. 호주랑 8강전이 있는데 아마 영상에 올라갈 때쯤에는 축구가 끝난 뒤겠죠. 제가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1대 0 정도로 손흥민이 한골 놓고 1대 0 정도로 힘겹게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좋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1번. The new software update는 자 지금 빈칸 뒤에 help가 동사입니다. 우리 help라는 동사는 특성상 바로 뒤에 원형을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도와줍니다. 무엇을? 해결하는 것을. 자 무엇을요? 그 이전에 compatibility issues. 그 호환성 문제가 되겠죠. 네. 그리고 만듭니다. 이게 5형식의 동사이기 때문에 더 스티스템이나 목적어디에 훨씬 더 효율적인 것으로 만든다라는 목적격구까지 수반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동사가 나왔고요. 그 뒤에 help디에 원형이 또 붙었죠. help은 원래 그렇습니다. 목적어디에 투부정사를 받는 기본적인 5형식에서 투도 생략 가능하고 목적어도 생략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이렇게 붙는 것도 가능하죠. 근데 지금 빈칸이 뭐냐. abcd가 모두 동사인데요. 여러분들. 지금 조금 이상한 게 있지 않겠습니까? 동사가 이렇게 들어가면 뒤에는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동사 뒤에 동사가 붙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help디에 서브는 원래 이렇게 help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원래 동사 뒤에 동사가 안 되잖아요. 문장 내 기준점인 동사는 하나. 태양은 하나만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동사는 태양 같은 존재입니다. 아 그러면 이제 c번이 들어와서 head pp라는 동사나 덩어리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렇게 되려면 head helped 이런 식으로 pp 형태가 들어가줘야 돼요. head help 이렇게는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뭐냐. deed라는 조동사가 정답이겠죠. 원래는 과거 동사를 쓸 때 helped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원래 일반 동사들도 조동사랑 본동사를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즉 과거이기 때문에 deed라는 조동사를 쓰고요. 그 다음에 원형인 help를 붙이는 이런 형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의미적인 강조를 위해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그냥 일반 원형인 help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do help 이렇게 분리도 가능하고요. 단수 형태인 helps 이것도 마찬가지. does 플러스 동사 원형인 help 이렇게 분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일반 동사들도 조동사와 본동사로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need help 도와주었습니다. 원래 이렇게 쓰면 간단한데요. 강조를 위해서 분리를 한 겁니다. 도와주었습니다. 해결하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a번과 d번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바로 또 하나의 동사를 붙일 수 없었다라는 거. 자, 102번. please acknowledge. 동사 원형 명령물이죠. 인정하세요. 빈칸을 인정하세요. of this message의 빈칸을 인정하십시오. 당신의 attendance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자, 빈칸은 동사 기준점 오른쪽에 목적어 자리이기 때문에 명사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eceived. 이는 과거 동사 혹은 분사라고 불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지 않겠고요. receiving 이라는 것은 받는 것이라는 동명사인데요. 동명사도 물론 명사로서 쓰이겠지만 얘도 자신의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니까 무엇을 받는 것인지 이게 필요할 테니까 뭐 구조적으로 해석적으로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엔 recipient라는 것은 무언가를 받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령인이라든지 아니면 상 같은 것 상 같은 것들을 받는 사람을 우리 수상자로 그러죠. 물론 이제 winner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만 recipient, 상을 수령하는 상을 받는 사람이라고 해서 수상자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사람 명사들은 모두 관사가 필요한 가산명사죠. 사람은 셀 수 있습니다. 사람 명사는 셀 수 있는 가산명사이기 때문에 단수일 때 반드시 관사가 필요하죠. 사람은 관사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모두 모두 죽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겠죠. 그러면 관이 필요하겠죠. 사람은 관이 필요. 사람 명사 관사 필요. 사람은 관이 필요. 사람 명사 관사 필요. 사람 관사 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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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명사 관사 필요. 사람은 관이 필요. 사람 관사 관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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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시티가 정답이겠죠 아니 선생님 레시티도 영수증 이라고 쓰면서 가사 명사 잖아요 관사 필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맞는데요 절반만 알고 계시네요 영수증 일때는 말 그대로 실체가 있는 사물이기 때문에 가사 명사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때는 관사가 필요할 텐데요 얘는 두번째 뜻이 바로 수령 이거 추상적인 개념이죠 받음 이건 실체가 없는 추상적인 개념이잖아 이렇게 쓰이는 것은 불가산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수령을 메시지의 수령을 내 인정 확인하십시오 라는 식으로 써 이러한 해석의 명사로 써 정답이 됐었던 겁니다 자 103번 동서문제 더 플라이트는 포함합니다 미어 서비스를 포함 이다 까지가 목적을 요 그것은 빈칸 됩니다 비트인 테크 오프 앤 랜딩 이륙과 착륙 이륙과 착륙 사이에 빈칸 된다라는 거죠 자 빈칸은 지금 왼쪽에 나왔었던 선행사인 이 미어 서비스 식사 서비스를 꾸며 주는 것인데요 제공됩니다 라는 a번이 그대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도움을 받습니다 아니겠고요 그것은 입력된다도 아니겠고요 그것은 바라집니다 바라집니다 그 이착륙 사이에 식사 서비스가 바라지는 물론 우리가 식사를 바라긴 합니다 비행기를 타면 제일 기대되는 게 기내식이죠 바라긴 하지만 바라지는 이게 아니겠고요 제공되는 이게 만든 거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서브라는 것은 이렇게 음식 같은 것들을 제공하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프로바이드 처럼 굉장히 뭐 다양하게 제공하다 라는 의미를 총망라에서 받지는 않습니다 음식 같은 것들을 제공하다 이럴 때 쓰는 거고 아니면 타동사적으로 써 서브 더 커뮤니티 지역사회에 내 노동력을 제공하다 서브 더 컴퓨니 이런식으로써 회사에 내 인력을 제공하다 이런식으로써 이런 목적 대상을 취하면서 내 노동력 이라든지 내 인력을 제공하다 그래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다 회사에 근무하다 이런 의미까지 확장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뭐 폭넓게 프로바이드 처럼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느낌은 아니겠고요 음식 같은 것들을 받을 때 그 음식을 제공한다 정도를 쓰이는게 가장 일반적이고 이런식의 용법도 가능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4번 대명서 문제인데요 The first documentary는 so informative informative는 유익한 이라는 거죠 information 정보라는 어근과 함께 생각해 보신다면 정보 정보라는 것은 유익한 거잖아요 정보를 줄 정도로 유익한 이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첫번째 다큐멘터리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that 그것은 나에게 interest 관심 갖게 만들었습니다 어디에요 in watching 보는 데 있어 가지고요 자 무엇을 빈칸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요 그 관련된 topic 연관된 topic에 관련된 빈칸을 보는 데 있어 가지고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A번 아들 아들은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대명사가 되지 않습니까 안 돼요 아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선생님 저 아들이 대명사 쓰이는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잘못 본 거예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관사를 붙여서 another 이렇게 붙이거나 아니면 더 를 붙여서 the other 이렇게 붙이거나 이렇게 쓰인다면 대명사도 가능해지는 것인데 관사가 있으니까 그냥 아들은 형용사입니다 아들 형용사 아들 넌 형이야 너 형용사야 네 아들 저희 형이 있거든요 어릴 때 항상 이렇게 싸우죠 형제들은 아 싸우는게 아니라 동생이 일방적으로 처맞죠 제가 그 처맞는 포지션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어머니께서 아들 너 형이야 형이야 형 아들 너 형이야 그걸 보면서 그 형한테 처맞으면서 아 아들은 형용사다 라는 걸 저는 그때 깨우쳤어요 항상 어디든 배움이 있다 네 아들 넌 형이야 아들 넌 형용사야 아들 넌 형용사야 자 어나들 이렇게 쓰면 이제 가산 단수 단수 형태의 명사도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또 다른 하나겠죠 그래서 관련된 주제의 또 다른 하나를 보는 그런 관심을 이렇게 불러일으켰다 라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자 each other one another 이건 서로서로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상호대명사 거든요 reciprocal upon out 이라고 해서 주어가 복숭이 형사일 때 그 복숭이 형사들이 서로서로에게 동작을 주고 받을 때 그럴 때 쓰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로서로를 보는 것 말이 되지 않겠죠 그 서로서로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없을 테니까요 자 그래서 each other는 보통 둘의 서로서로 one other는 보통 셋 이상이 있을 때 서로서로 이렇게 usage가 형성되어 있긴 한데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무조건 둘은 each other 셋 이상은 one other 이렇게 꼭 무조건 써야 돼 이렇게 정한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렇다 라는 것이지 내가 상이 이렇게 두 개가 호환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5번 with the renovation 자 with란 전치사는요 목적어 뒤에 분사가 추가로 수반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동작으로써 네 그래서 이 renovation이 빈칸 하고 뒤에 또 하나의 명사가 있어요 이 컴마까지 괄호 묶이겠죠 일단 near 이라는게 뭐 형용사가 되구요 부사도 되구요 전치사도 되구요 동사도 되는데 네 또 renovation near completion 완료 근처에 있는 renovation 이런 식으로 보셔서 d번을 고르셨습니까 네 그게 아니구요 말씀드린 것처럼 with 목적어 뒤에 ing 분사가 수반되면서 이 목적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ing 형태는 능동이기 때문에 목적어를 받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completion은 그 near 이라는 동작의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near이 가까워지다 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완성에 가까워지는 이거죠 완성에 가까워지는 renovation 과 함께 이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with 뒤에 목적어 뒤에 ing 가 나온다면 능동이기 때문에 자신의 목적어와 함께 꾸며 주겠구요 pp 형태는 stone 이기 때문에 목적어 없이 단독적으로 꾸며 주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완료에 가까워지는 renovation 과 함께 home owners 그 집 소유주들은 시작했습니다 계획하는 것을 자 무엇을 house running party 라는 것은 집들이죠 네 집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네 그런 파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c번 정답이 됐었구요 자 a번 near c는 뭐 near의 동사 형태에서 s가 붙인 형태 near d는 거의 라는 것인데 거의 거의 완료 아니죠 명사 뒤에 부사 나오고 명사 나오고 그런 식의 구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구조를 잊지 마시구요 with는 동시동작의 분사를 목적어 뒤에 추가적으로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106번 입니다 로컬 워크샵은 오퍼링 트래디셔널 크래프팅 세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저 문장의 첫 명사가 주어고 그 다음에 분사가 이렇게 자신의 목적어를 취하면서 꾸며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것은 have seen 보았습니다 상당한 증가를 보았습니다 interest에 있어 가지고요 그죠 관광객에 있어 가지고 상당한 증가를 보았습니다 지금 have seen 이 동사고 오른쪽에 목적어가 예구요 그 다음에 전명고 묶이겠구요 빈칸은 그 명사를 꾸며주는 역시 분사가 되겠습니다 일단 명사기 때문에 뒤에 또 하나의 명사는 부딪히죠 명사 명사는 충돌됩니다 절대 명사와 명사가 나란히 북한 명사 빼고는 나란히 쓰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다고 c1f involve 동사를 고르시겠습니까 네 동사는 절대 안될텐데요 문장 내 동사는 안될텐데요 남는게 a번과 b번인데 involving 이라는 것은 포함하다 포함시키다 이런 식의 타동사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이라는 자신의 목적어와 함께 쓰이겠죠 반면 involved라는 것은 pp 형태로써 왼쪽에 있는 이 수식받는 명사가 포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면서 목적어를 받지 않겠죠 네 그래서 in learning ancient techniques 같은 것들을 배우는데 포함되어 있는 그런 관광객들이라고 해서 pp 형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명사 뒤에 빈칸이 있을 때 ing는 자신의 목적어를 취하고요 pp 형태는 그러지 않는다라는 차이점이 있는데 이게 역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동사가 이렇다는 거지 자동사는요 자동사는 원래 목적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렇게 명사 뒤에 빈칸이 있을 때 그 뒤에 명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정답이 무엇인지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거겠죠 그겁니다 그거 분사는요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분사는 원래 우리말에 없는 수동태라는 개념 우리는 수동태가 없잖아요 우리말의 피동이라는 것은 영어의 수동태를 모두 해석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해석적으로 힘들어요 우리가 느끼기에 그런 것들을 알기 때문에 문제로 출제하는 것인데 해석하라고 만든 문제를 계속 이상한 대도하는 스킬 같은 것들로 풀려고 하시니까 계속 계속 끊임없는 실수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더 이상 실수로 부르기 힘들죠 실력 그 자체일 테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빈칸 뒤에 명사 했을 때는 무조건 ing 명사 없으면 무조건 pp 이런 식으로 이분법적으로 마치 수학 공식처럼 암기를 하시는 분들은 절대로 중간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할 겁니다 남들 다 푸는 문제는 맞힐 수 있겠죠 하지만 남들이 못 푸는 문제는 손도 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분사는 해석이 최종적인 기준이 되어야 된다 하지만 타동사들이 보통은 많기 때문에 빈칸 뒤에 명사가 있으면 이렇게 ing 형태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없으면 pp 형태가 정답이 되는 것이고 거의 뭐 80%는 뭐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7번 With the advance of digital books 그 디지털 책의 출연과 함께 문두에서 건너까지 libraries, 도서관들은 sing, decrease, 감소를 보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동사겠고요 decrease까지가 목적어죠 감소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빈칸이 바로 전치사로서 The circulation of a physical books 그냥 실물, 책들에 대한 circulation 순환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빌려가는 그런 정도를 말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책이 순환되는 정도를 말하는 것이시니까 자 그럼 빈칸은 뭐겠습니까 decrease 뒤에 바로 in이 보이면 좋겠습니다 decrease in in이라는 게 분야 같은 것들을 받는 전치사거든요 분야, 지역 같은 것들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어떠 분야에서의 감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물론 decrease 오브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브는 무엇 무엇의 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 무엇의 감소 뭐 5%의 감소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겠고요 in을 받으면서 어떠한 분야에서의 어떠어떠 분야에서의 감소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네, by by는 뭐 얼마만큼 by 5% 이렇게 뭐 5%만큼 이런 식으로 쓴다면 모르겠지만요 지금은 그러지 않겠고요 for 무엇 무엇을 위한 아니고요 on to는 on이라는 것에 to라는 방향성이 결합된 것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on the shelf 선반에서 이런 느낌이라면 on to the shelf 선반으로 라는 방향성까지 결합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108번 subscription 빈칸 for the magazine 자, 기준점 잡아보겠습니다 have increased 음, 그리고 왼쪽에 빈칸이 있으니까 왼쪽 정리해보겠습니다 항상 동사가 기준점이 되고요 왼쪽에 빈칸이 있으면 왼쪽에 수식어를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그게 바로 for부터 magazine까지가 되겠죠 전명구니까요 그러면 subscription 빈칸까지가 주어 부분일텐데 지금 주목할만한 것은 동사가 have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얘가 만약에 단독적인 주어로 보고 선택지가 막 분사, 형용사가 있었다고 칠게요 네, 그러면 어, 이게 주어를 꾸며주는 후치 수식의 분사, 형용사인가? 어,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인데요 허, 이런 문제는 정말 고난도인가? 이런 식으로 막 의미 없는 시간이 허비가 되겠죠 여러분들 네, 항상 마지막까지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게 수일치입니다 수일치 고득점점, 900 이상의 고득점점 분들도 수일치에서 발목이 잡혀요 마지막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근본이 되는 문법이면서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되지 않으면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적군이 될 것이고 수일치에 익숙하게 습관이 잡혀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든든한 우군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가 지금 복수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단독적인 주어가 아니겠구나 빈칸까지가 복수명사로써 복합명사가 되면서 복수 형태의 주어가 되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판단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문장을 보는 시야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린이오스 갱신하다 동사는 안 되겠고요 린이오스 갱신이라는 명사 형태의 복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잡지를 위한 구독 갱신은 증가 되었습니다 20% 만큼 증가 되었습니다 정도로 보는게 좋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는 수일치 근본이 되는 문법 반드시 잊지 마시고 습관하십시오 여러분들 109번 The survey 결과들은 빈칸합니다 대절을 Customer satisfaction이 상당히 향상됐었다는 것을 Following the recent changes 최근의 변화 이후에 In service policy에 관련된 변화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설문조사 결과가 대절을 빈칸한다 대절은요 뭐뭐라는 것이라는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절이라는 것 이러한 사실 그 자체를 A번 Suggest가 제안하다도 되지만 어떤 내용 자체를 암시하다 시사하다 라고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설문조사가 암시합니다 시사합니다 이러이러한 내용을 시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제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이거든요 일반적인 사실은 항상 언제나 늘 그렇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암시한다 제안한다는 것은 그 내용 자체가 항상 그렇다 그 내용 자체가 일반적인 사실로써 뭐 그렇다 이런 내용으로써 굉장히 적합합니다 대절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대절이라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discover 발견하다 라는 것은 조금 어색하죠 여러분들 일단 설문조사 결과가 발견합니다 발견한다는 것은 일일성인 동작에 가깝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과거동사를 써서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그나마 조금 그럴싸해요 하지만 현재 시제 일반적인 사실로써 얘기를 하면서 발견합니다 이건 굉장히 어색한 느낌이 들어요 그죠? 하지만 시사합니다 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실로써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이러이러한 내용을 보여줍니다 암시합니다 하지만 발견합니다 이건 좀 이상해요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설문조사 결과가 믿습니까? require 요구합니다 무엇을요? 설문조사 결과가 요구합니까? 아니죠 A번 정답이 됐었던 문제입니다 지난달에 나왔었던 문제를 변형한 그 문제가 되겠고요 110번 The task seemed impossible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이 형식의 자동사로써 형용사보호를 취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였었습니다 하지만 그 팀은 이랬습니다 정말 쉼없이 이랬습니다 Through the night 밤동안 Successfully 그리고 프로젝트를 정식 끝냈습니다 정도가 되겠네요 빈칸은 주호동사 사이에 부사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other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호동사 저를 받는 그러한 녀석이고요 자 디바나 Really 라는 것은 부정어죠 Really Seldom Hardly Scarsely 부정어죠 그래서 거의 뭐 뭐 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주는 것인데 그 팀은 거의 일하지 않았습니다 거의 끊임없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해석이 들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인스텔 대신에 이거는 무언가에 대안적인 느낌으로 쓰는 것인데 그 팀은 대신에 일했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대신한다는 거예요 어떤 내용을 대신한다는 것인지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B번이 정답이겠죠 그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팀은 정말 쉼없이 일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써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선생님 벗이 있는데 Never the less 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당연히 함께 쓸 수 있습니다 벗은 등이 접속사고요 Never the less 라는 것은 부사입니다 선생님 접속 부사잖아요 접속 부사든 시간 부사든 빈도 부사든 장소 부사든 전부 다 그냥 부사입니다 접속사 기능 없습니다 여러분들 접속 부사는 용어는 굉장히 위험한 용어입니다 그래서 잊어버렸어요 접속 부사 용어 자체를 그냥 잊어버렸어요 아니면 암기하실 때 접속 부사 이렇게 하면 왠지 접속사 느낌이 나니까 접속 부사 접속 부사 이런 식으로 부사 쪽에 강조를 두란 말이야 여러분들 네 그래서 부사기 때문에 등 접속사를 함께 쓰는 거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적인 강조를 조금 더 만들어 주는 거겠죠 자 111번 입니다 Other 비록 접속사죠 그 educational reform 그 교육개혁이 was matched with skepticism 회의론을 만났었습니다만 문두에서 건마까지 괄호 끼겠습니다 It is showing promise 네 그것은 유망성 장례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n pilot schools pilot이라는게 이제 시험의라는 그런 뜻이 가능하죠 막 명절 때마다 막 파일럿 프로그램이라고 나오잖아요 네 시험 프로그램을 이렇게 했다가 잘되면 정규 편성 안되면 그냥 뭐 한 번의 특집으로 그냥 네 뭐 쪽내는 거죠 자 그래서 음 회의론적인 것은 부정적인 소재인데 장례성을 보았다는 것은 긍정적인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제 although가 그런 역접의 의미를 이어주는 것인데 입은 심지어 보여줍니다 심지어 보여줍니다 라는 것은 비록 회의론적인 것을 만났었지만 심지어 보여줍니다 yet 얘는 부정문에 쓰이는 거죠 네 긍정문에는 쓰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have yet to 부정사라든지 무언가를 아직까지 해야 된다 해석상 부정이잖아요 아니면 최상급 뒤에서 예시 아직까지 지금까지 가장 뭐뭐하다 이런 식의 의미를 줄 때는 긍정문에 쓰일 수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부정문에 쓰는 겁니다 C번 이미 벌써 이게 해석상 가장 적합하겠네요 그죠 비록 회의론적이었었지만 이미 벌써 장례성 유망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거겠죠 그죠 비록 회의적이었지만 심지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보다는 네 비록 회의적이었었지만 이미 벌써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미 벌써 긍정의 지표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는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quite는 꽤 라는 것인데 얘는 보통 형용사나 부사 등을 강조해주면서 그 정도가 꽤 상당하다 이 정도를 쓰는 거죠 it's quite good 꽤 좋습니다 정도 물론 동사를 꾸미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동사를 꾸밀 때는 그 마찬가지로 내가 느끼는 뭐 감정이 정도 같은게 있는 동사들일 때 quite like 이런 식으로 좋아한다 꽤 좋아한다 이런 식의 동작이라면 가능하겠지만 다른 일반적인 동사들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c번에 정답이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promise가 이제 장례성 유망성이기 때문에 promising 이렇게 형용사를 만들면 유망한 정도의 해석을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112번 112번 빈칸의 entries for the short story competition were published 자 동사가 얘입니다 기준점 그리고 역시 동사 왼쪽에 빈칸이 있으니까 왼쪽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체부터 동사 앞에 명사까지 묶어 주신다면 이렇게가 주어 역할의 덩어리가 되는 거겠죠 네 그러면 동사가 복사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entries가 그대로 복사 형태의 주어가 되겠고 빈칸은 개를 꾸미는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win 동사는 당연히 안 되겠고요 물론 win이라는 게 명사도 가능하지만 승리 이런 식으로 승리 entry 출품작 아니죠 winning entries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win 자체가 이기다 무언가를 따내다 이기다 네 그래서 상 같은 것들을 수상하다 이렇게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winning entries라는 것은 수상하는 작품들이 되는 겁니다 short story competition에서의 수상하는 작품들 수상작들은 게재가 되었습니다 이 정도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마침표가 빠졌네요 네 이런 거 네 자 113번 colleagues 동료들은 공유했습니다 funny 정말 재미있고 touching 감동스러운 이야기들을 공유했었습니다 About Mr. Johnson에 관련돼 가지고요 자 그리고 명사 뒤에 컷 맞추고 명사가 있다는 것은 동격의 명사겠죠 그 retiree 라는 것은 은퇴자가 될 텐데요 During the retirement 빈칸 기간 동안에 선택지가 모두 명사기 때문에 복합 명사가 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Dioring은 특정 기간을 받으면서 네 그러한 기간 동안에 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개 명사는 네 그러한 동안 기간의 의미를 줄 수 있을 만한 행사의 개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Reservation 뭐 예약이라든지 보유 아니겠고요 Advancement 뭐 진보도 아니겠고요 Celebration 기념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은퇴 기념식 은퇴 기념식 네 기념한다 그 은퇴를 기념한다 가끔 이렇게 우리말에 대한 질문하시던데 선생님 은퇴를 기념한 건 나가서 좋다는 뜻입니까 그게 아니고요 기념이라는 우리말은요 좋은일만 쓰는게 아니라 그냥 기억하기 위한 네 그런 개념입니다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이든 기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게 꼭 좋은 일을 막 이렇게 막 축하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전쟁 기념관도 있잖아 용산에 전쟁 기념관 전쟁에 뭐 좋은 겁니까 그게 아니라 전쟁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자라는 취지에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뭐 은퇴하니까 뭐 좋아서 하는 축하 파티 이런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benefits 혜택도 아니겠습니다 C번 정답이 되겠고요 114번 더 터로이스트들은 could, been, can, read까지 동사죠 더 베블 since가 지금 접속사인데요 its edges 그 edge 모퉁이들이 were run 달았었습니다 그리고 names of streets 그 거리의 이름들이 거의 지워졌었습니다 이런 것들 좋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거의 지워지고 낡아서 그것을 읽을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라는 개념이 들어가줘야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그 부정의 느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barely가 정답이겠어요 아까 그 rarely, seldom, scarcely, hardly 이런 식의 부사들 그리고 barely 약간 비슷한 사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는 막 가까스로 뭐 뭐 할 뻔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것인데 역시 부정적인 느낌까지 의미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광객들은 그 지도를 거의 읽을 수 없을 정도였었다 그냥 가까스로 보일랑 말랑 말랑 할 정도였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뒤에 부정적인 해석이 나왔었으니까요 네 nearly는 거의 라는 건데 거의 읽었었습니다 거의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거의 뭐 뭐 할 수 없었다라는 부정적인 해석이 들어가 줘야 돼요 네 nearly reading 아닙니다 여러분들 simply 단순하게 읽다도 아니겠고요 네 기본의 almost라는 게 nearly랑 거의 같은 거거든요 둘 다 정답이 될 수 있거나 둘 다 정답이 될 수 없거나 운명을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반 탈락이 되겠구나 A번이 정답이겠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역시 좋은 문제풀입니다 자 115번입니다 빈칸 뒤에 Mr. Cliff 여기까지 괄호 묶이죠 그의 동료인 수산은 투표했습니다 Against 어디 반대하고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디 어디 반대하는 투표를 했습니다 정도가 되겠죠 The Board's Proposed Expansion Strategy 그 이사진에 제한됐었던 확장 전략에 반대하는 투표를 했었습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Unless 접속사하기 때문에 주호동사를 물론 pp 형태를 받는 분사 공유도 가능합니다 moreover는 부사하기 때문에 안되겠고요 이번에는 opposed라는 것도 to를 취하면서 어디 어디에 반대하여 opposed to 이렇게는 쓸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단독적인 정치사로서 명사를 받는 것은 이었었습니다 Unlike 누구누구와 다르게 Like가 누구누구와 같은 이라는 거죠 부정의 느낌을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과는 다르게 그래서 Mr. Cliff와는 다르게 라고 쓰는 겁니다 무엇 무엇과 같은 무엇 무엇과 다른 조만간 설날인데 여러분들 조카 있습니까 조카 조카가 여러분들에 와가지고 삼천 Someone like you 이런 갑자기 애가 이렇게 막 이렇게 막 조숙한 팝송을 듣고 있는 거야 네 삼천 Someone like you 무슨 뜻이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이 토익 730점에 삼천이 설명해 줄게 하하 이거 통사군 기준점이지 왼쪽에 주어고 오른쪽에 목적안에 누군가가 너를 좋아해 라는 문장이야 라고 설명해 주는 순간 그 조카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가 남을 거예요 삼천이 누군가가 너를 좋아해래 주위 친구들이 말하겠죠 그러면 놀림을 받겠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안 돼요 너와 같은 누군가 전치사로서 너와 같은 누군가 하던 것에 서머리 좋으라면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someone likes you 이런 식으로 S가 붙어야 되겠네요 굳이 말하자면 네 지금은 절대 그런게 아니겠지만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번 설날에 조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네 그러한 삼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조카들도 보고 싶습니다 안 본지 꽤 됐는데 저를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특강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까지의 수업을 다 들으셨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네 이렇게 쌍따봉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자 시험 잘 치시고요 다음주부터는 이제 그 2주반 3주반 2월 5일날 개강하는 2주 3주반이 또 시작되니까 네 더 높은 곳이 더 높은 점수와 더 높은 곳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예토에 찾아오십시오 네 빡세게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시험 잘 치세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대박달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축구도 이겼겠죠 아 제발 이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 지금 예측인데 영상을 남기 때문에 암튼 뭐 축구도 중요하지만 전 여러분들의 점수가 더 중요합니다 잘 치고 오세요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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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